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인 데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번호를 모아가지고 꽃마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꽃마차X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마차를 얻기 위해서는 5번 초콜릿을 10개를 모으면 꽃마차 무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꽃마차 성능이요 750, 800, 900, 740, 350입니다 그리고 차는 이렇구요 디자인 그리고 파츠는 일반 파츠로 일반 기본 파츠로 되어있습니다 아이템 설명을 보자면 미사일을 캔디 미사일로 변경해주고 부스터를 하트 부스터로 변경 물팔이 물폭탄을 탈출할 때 순간부터 가능 아이템전에서 아이템 큐브 획득시 일정 확률로 루찌 획득 오 그러니까 아이템전에서 아이템을 먹을 때 일정 확률로 루찌가 등장한다는 거죠 일단 스피드전에서 한번 타봅시다 먼저 군마차 1등 해보자 아 이거 아이템 배브 아니야 근데 스피드전이야 이거 스피드 배브야 이거? 안정성 안할게 아 와 뚝뚝이 실하냐? 와 졸라 느려 내가 딱 봐도 느려 보이지 않냐? 와 답답해 질란다 와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안정성은 진짜 좋다 라인으로 아 너무 느려 감정이 너무 심해 차가 아 차가 감정이 너무 심해요 쟤들은 베랄이고 택현과는 에쿠스 느낌이라고 아 아 출범 좀 빼겠습니다 존나네 오 210 아 209 떨어져요 아 다시 210 아따마 힘드네 자 210 출범 빨리 빨리 아 298 맞네 298이네 나 근데 감속이 너무 안좋아요 아 역시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감속이 진짜 심해요 132 122 122 144 124 144 132 컴퓨터 이게 좋은거 같아요 내 차가 안정성 2인 10입니다. 와 안정성 뭐.. 안정성 계신.. 이 차가 안정성 1대장이라니까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이템에서 마지막 한 번 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하트 뭐야? 아.. 이게 그러네 무슨 써. 꽃맞춰져 있어. 꽃맞춰 무슨 써. 그 다음에 공개받고 꽃맞춰 무슨 써. chase 미사일이 왜 안나오니? 미사일이 왜 안나와. 미사일이 안나와. 얘들아 좀 기다려봐. 미사일이 나와야 돼. 이게 미사일인가? 아 캔디로 뜨네 캔디로 그렇습니다 하트부스터 캔디미사일 자 이렇게 해서 꽃마차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차 아이템차고 스피드차에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뭐 저는 볼 필요 없는 차입니다 허허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